바로 내일 1월 10일 오전 11시부터 랭킹닷컴에서 구매지원금 10억을, 10억을 쏜다고 합니다.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실내체육 종사자 및 이용자분들 대상으로 허들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적립금 만원을 조건 없이 지급해드리는 이벤트인데요. 랭킹닷컴 기존 회원이시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고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신규 가입하셔서 혜택을 선착순으로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. 본 이벤트가 준비한 적립금과 혜택은 미미하겠지만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붙은 요즘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랭킹닷컴에서 준비한 이벤트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에게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